그룹 C조 그룹 C조 사네봉 선수와 포스 선수 화제에 대해 사제의 경기입니다 4 데미지 2 데미지 사네봉 선수 거의 최악이거든요 사네봉 선수 앞으로 사제를 끊을 것 같아 간점 3개가 맞죠 그럼 15댐 순간치유 2개 25댐 명능까지 29댐 소름 돋아요 간점을 1텀부터 안 냈습니다 역대값 큰 그림 아닙니까? 이래서 실력게임인거에요 실력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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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이 실력게임